네 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의 현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성이 현씨이기 때문에 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현인 아닙니다. 강인입니다. 강인. 1부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요즘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볼까 싶은데 얼마 전에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 대상이 직전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와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제주 쪽으로 좀 가져와서 봤죠. 그런데 신혼부부가 900상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요즘 주변에서 보면 살기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포기한다. 자식 포기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이 많은 순서대로 얘기할까요? 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끓이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참 팍팍해지는구나. 우리 때는 당연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마치고 사실 어쩌면 직장을 갔든 안 됐든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혼하고 나서도 구직활동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겸변원 선생님 세대. 지금은 뭐 사실 직장을 구하고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서 하기 전에는 결혼을 자꾸 늦추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자 부담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꾸는 거죠. 이런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 통계예요. 사실. 그러면 최근에 더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센터장님은 이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 청첩장이 엄청나게 오긴 오는데. 청첩장은 많이 와요? 그렇죠. 부주사라고 해서 오긴 하는데. 여튼 통계적으로 상당히 줄었다는 것은 저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런데 또 주변을 좀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인식의 변화. 그렇죠. 그리고 비혼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주장을 들어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강제로 권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을 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혼 장려. 계속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인구 절벽 얘기 나오니까 출산율 높이려고 하는 정책들.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을 피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보면. 과거 1인 가구는 주로 어르신들이었는데. 요즘은 3, 40대부터 보시면 1인 가구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 보수적이면서도 9세대신 현 변호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구조적인 문제, 인식의 변화 이거 다 좀 엇갈려. 엄마하고 마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람의 삶의 양식에 변화를 미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한 그 사이 거의 한 5, 6년간의 연애 시절을 남녀들이 너무 지금 그런 겨를 없이. 치워 살죠. 비운주의가 그렇게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는 어쩌면 상황에 밀려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불가피한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느껴집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사회 구조의 문제와 인식의 변화 얘기하셨지만 사실 구조가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가 팍팍한데 굳이 결혼해야 돼? 애 낳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이고 그러면 아니 뭐 애초에 결혼이 생각이 없다. 나는 혼자 잘 살다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그 인식대로 존중을 해줘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은 당연히 있고요. 아까도 오다 보니까 MBC M본부에서 인구가 미래다라고 캠페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어가면 사실은 사회 정책적으로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은 반드시 필수 요소인 것처럼 국가에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배측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잘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이제 좀 삼포세대 이런 얘기들이 전해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기해서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론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젊은 세대에서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주택 문제. 집. 그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일 거거든요. 과거 정부부터 지금 현 정부까지 이 정책들 안 해온 거 아니잖아요. 인구 관련 각종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개 이제 대도시로 밀집현상이 많이 생길수록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사실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남자가 결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특히 다 그렇다는 경향에서. 그래서 지방을 조금 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떤 가정의 재건 그리고 어떤 인구의 재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참 육아 관련인데 지금 여성들이 육아휴직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를 직장 내의 육아시설 타가시설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법으로 만들어서 각 기업이 이제 어떤 재정적 부담을 해서 바로 근거리의 육아시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린아이 유아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도 직장 어린이집은 다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한창 의무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소규모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대규모는 있어요. 관공사에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서초동 법원 뒤에 보면 옛날 사법연수원 자리를 어린이집 유치원인지 육아원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고 뭔가 있는 공무원 이런 데들은 돼 있지만 사기업체는 그런 데 없습니다. 제주 MBC 없습니다. 힘이 없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육아 정책이 필요한 건 맞는데 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왜냐하면 제주 지역에도 보육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과정에서 틈새가 생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순으로 돌봄이라든가 온종일 돌봄 같은 그런 제도들 좀 많이 발굴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또 건물 짓는 방식은 제가 보면 약간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 이렇게 하면 꼭 어떤 전형적인 게 있어요.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물론 놀이터도 꼭 실외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실내에 있어도 되는 것이고요. 실내에 같은 사무소 공간에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라도 5분 내에 걸어가서 아이를 만나서 30분 동안 놀다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들이 경력 단재를 안 하고 애를 낳으면서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걱정이라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었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